수능특강 영어 독해 3강의 3번 냉철하고 셀프 디서플린드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19세기의 그 특징은 오래전에 일드 투는 대체되다 대시듯하는 건 특징이야 소비자의 특징으로 대체됐다 끊임없이 뽐내는 거야 에즈는 몸으로써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써 끊임없이 뽐내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기는 것을 촉구 받는 소비자의 특징으로 대체됐다 19세기의 특징은 냉정하고 자기관리인데 이게 자유로운 선택과 즐기는 소비자로 바뀌었다 냉정하다가 자유로워졌다 이번 문장은 좀 복잡한데 보면은 얘가 주어고 동사야 주장한다 여기 that, e-ar 그 다음에 사이트 분석음은 능동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장을 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where부터 e-ar가 앞에 있는 이 civilization and it's 얘를 수식하고 글을 인용하면서 여기 그런데 이게 뭐냐면 프로이드가 주장을 했어 문명은 요구한다 포기를 불만족의 원인으로써 본능의 포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프로이드가 주장한 예로부터 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역설을 준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럼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첫 문장에 나온 건 어떻게 됐어? 좀 자유로워졌다 냉정에서 좀 자유로운 특징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데 역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냉정에서 자유가 됐단 말이야 이건 역설을 줘 그런데 역설을 주는데 언급을 해 왜 역설이냐라고 프로이드가 문명은 불만의 원인으로써 본능의 포기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 하는 걸 문명이 요구한다 라고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 책에서 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앞에 나온 얘기가 역설을 준다라고 주장을 했다 솔스 원천이야 현재 소비자 불만의 원천은 다른 한편으로 이지댓 것이다 그들은 소비자들은 are told 들어 뭐하라고? 즐기라고 들어 어센블은 모으는 거야 시장에서 시장의 제공에 의해서 주어진 의미로부터 독특한 정체성을 모으는 거야 시장에서 받은 것으로부터 독특한 정체성을 모으고 즐기라는 말을 소비자들은 들어 다른 한편으로 그들 소비자들은 경고를 받아 자 그들은 서플에서 억눌러야 돼 그들의 욕망을 억누르고 제한하는 거죠 그들의 즐거움을 위디는 뭐뭐 안에서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마운드니까 경계 안에서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그들의 즐거움을 제한시키면서 그들의 욕망을 억눌러야 된다는 걸 경고를 받아 그러면 지금 얘네는 역설이라고 아까 여기서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했잖아 패러독스인데 왜? 욕망을 억눌러야 돼 즐거움을 제한을 시켜야 돼 라는 말을 듣는데 또 어떻게? 즐겨라 정체성을 모아라 뭔가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설이란 얘기죠 역설이다 이렇게 되고 불만의 원천은 뭐야? 역설이다 즐겨라 하면서 억눌러라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게 불만이 된다 자 이것은 오늘날 강화됐어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과 번영 성장이 없는 번영과 지속가능성의 시대에서 이것은 강화됐다 이건 뭐냐면은 역설이 강화됐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된다? 즐겨라 하면서 욕망을 눌러라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게 됐다 소비자는 웍스어 타이틀 로프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줄다리기가 아니라 줄타기를 하고 있다 시크트는 확인하려고 노력하면서 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기가 역설에 있다는 거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면서 줄타기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글에 대한 답은 글 안에 있는데 여기까지 소비자가 역설 즐겨라 그리고 억눌러라 지금 이런 얘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운명이야 페이트는 도우주는 사람들이야 자 그들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들의 균형이란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욕망을 즐겨라 하면서 또 눌러라 욕망을 즐기는 것과 욕망을 누르는 것 사이의 그 균형이죠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비 라벨즈는 꼬리표가 붙여져 디스 오덜즈니까 병든 소비자 난잡한 소비자 아픈 소비자 약간 과소비한 소비자라고 이름이 붙여진단 말이야 분사금은 수동이야 중독돼 있죠 어떤 모든 급증하는 많은 활동과 물질에 중독된 아픈 소비자라고 이름 붙여졌다 근데 그 물질들은 여기 딤이야가 앞에 있는 물질을 수시켜준단 말이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 알콜과 도박과 카페인과 인터넷으로부터 쇼핑과 크레딧, 신용에 이르기까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다른 급증하는 많은 활동과 물질에 중독되어진 아픈 소비자로서 이름 붙여진다 꼬리표 붙여진다 그럼 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소비자들은 역설에 빠졌다 욕망을 즐겨라 즐겨라 하면서 또 뭐야? 눌러라 이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소비자들은 비실용적이지만 영향력 있는 상태에 있다 욕망을 눌러라 즐겨라 비실용적 말도 안 돼 근데 어쨌든 소비자들은 요즘 소비자들이 약간 영향력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답을 1번 체크하면 이건 내 생각이란 말이야 글에 대한 답은 그냥 글에 나온 말 그대로 들어가야지 내가 판단 이게 이렇구나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틀렸고 욕망에 의해서 발을 잘못 딛지 않도록 잘못 걷지 않도록 그러면 소비자들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확인하려고 그들이 지금 역설 상태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좀 이거는 뒤에 나온 말로 바꿔야 되겠다 소비자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야? 욕망에 의한 발을 잘못 딛지 않는다 해서 답은 2번 항상 답은 글 안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해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욕망을 갖다가 눌러라 즐겨라 즐겨라라는 얘기가 없잖아 이거는 그냥 욕망을 눌러라라는 얘기만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그들 자신의 권위를 해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욕망을 즐기고 욕망을 눌러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권위를 해치는 일이 아니네 이건 내 생각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줄다리기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들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 재정적 상황에 대해서 발전을 이룬다 욕망을 즐기고 누르면서 발전을 하겠다 이것도 내 판단 글에 대한 답은 내 생각이 아니라 글 안에 있는 게 답이 들어가야 돼서 답은 2번 냉정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19세기의 특징은 오래전에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뽐내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기도록 촉구받은 소비자의 특징으로 대신되었다 자 이 사람은 주장했어 이것은 역설을 제공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문명은 불만의 원인으로서 본능의 포기를 요구한다라고 한 이 책으로부터의 글을 이 사람은 인용을 했다 현재 소비자 불만의 원인은 한편으로 그들은 즐기고 시장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미로부터 독특한 정체성을 확보하라는 말을 소비자들은 듣고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들은 경고를 받는데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억누르고 즐거움을 사회적으로 승인된 범위 안에 제한시켜야 된다는 말을 경고를 받는다 이것은 오늘날 지속 가능성과 성장 없는 번영의 시대에 강화된다 소비자는 줄타기를 한다 확인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이 욕망에 의한 잘못된 발을 걷지 않도록 확인하려고 노력하면서 줄타기를 한다 운명이야 그들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알콜과 도박과 카페인과 인터넷에서 쇼핑과 신용에 이르기까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모든 급증하는 활동과 물질에 중독된 아픈 소비자로서 꼬리표가 붙게 된다 아픈 소비자로서 꼬리표가 붙게 된다